편한 두께로 끌어치면 일적구인 노란 공이 원쿠션 후에 빨간 공을 때리는 키스가 있습니다. 어떤 두께와 당점으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? 이 키스를 피하기 위해서는요. 얇은 두께로 잘 끌어쳐야 하고요. 짧게 4쿠션까지 노리면 득점 확률이 높아지지만 3쿠션으로 직접 노리면 길게 실패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길어지지 않도록 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느리게 치면 3쿠션을 향할 때 단쿠션 쪽에서 올라오는 일적구와 키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빠른 속도로 쳐서 내공이 먼저 진행하도록 치는 것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